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로스산더스에 위치하고 있는 한 수업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수업실은 그냥 수업실 아닙니다. 왜냐고요? 뭐야? 으잉? 보이십니까? 세마이 오토매틱 컴밋 피스톨 되어 있고 여기도 마이크로 SMG 이거 어디서 팔았을 거나? 마이크로 SMG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수업실이 아닙니다. 바로 군사경찰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뭔 소리야 그래요? 아니 이거 작동이 돼? 아니 총을 들고 진행하는데 왜 안 눌려? 이래서 망했구만 이거.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보기적으로 경찰 모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 왜 저래? 에? 뭐래? 어디를 클릭하십니까?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3 그 240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요. 이 군인들이 갑자기 저를 범인으로 보고 저를 쫓아옵니다. 아니 저 혈기 뭔데? 왜 자꾸 여기서 어스러워스러워거려. 뭐 어쨌거나. 이거봐. 저게 돈을 낭비하는 거죠? 뭐하는 거야 지금? 자 탑시다. 딸깍. 턱. 이 차는 이 차는 어... 군용 코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것도 아콘님의 작품입니다. 헌병. 밀리터리 폴리스. 맞네. 밀리터리 폴리스네. 예전에 그... 그 뭐냐. 군인 경찰 특집 했다가 헌병이 정확하게 밀리터리 폴리스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로 경찰인지 그걸 헷갈려가지고 밀리터리 폴리스. 뭐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밀리터리 폴리스하고 헌병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군대에서 차를 훔쳤나. 네 참고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네 이 복장 네 아사키님의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찬. 에이 군인의 맛을 좀 볼 텐가? 뭐야. 차라. 아! 긴장하지 마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오! 어딜 그래 가십니까? 뒤에서 군인 경찰 밀리터리 폴리스 헌병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치시오 나이스 아! 헌병이 힘으로 보여주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어 어디래 아시가 군인이야? 뭐야? 에? 뭔데? 군인이 아닌데? 맞어? 어머나? 저 누구야? 어? 저 군인 뭔데? I don't think so, buddy 나이스 됐죠? 나이스 1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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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나이스 아니 이 핵은 아까부터 왜 자꾸 돌아다녀 아니 좀 불안한데? 네 이렇게 해서 네 핵을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군인에 들어온거지?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돌아왔대? 이 사람은 뭐 군인이 사복을 입고 다닌다고 쳐도 이 사람은 뭐야? 로스트? 뭐 어쨌거나 자 이거를 G키 눌러서 어 뭐야? 문장이 떨어졌어 네 차를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엔진보소 뭐야 뭐 아무것도 없네? 오케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 견인을 해야되는데 이 견인차가 들어오나? 한번도 안해보죠 어 온다 포트 산쿠도 문짝이 떨어졌어요 문짝이 떨어졌어요 이거 문짝이 움직이면은 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밀어줬으면 없네 그래요 빨리 데리고 가 나이스 됐죠? 오케이 됐고 데리고 치고 오케이 됐어 제가 하나 모르고 있었군요 이걸 해야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몰라스 텔레포트? 그럼 어디로 간대 아 이미 있다고? 스판 밀리터리 폴리스 크루저 이게 뭐야 뭐 또? 아 아 이거구나 예 전 이거 할게요 아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몰라스 그럼 이거 받으면 어때? 아닌데? 아 아 이게 뭐야 함 해보자 포르투? 뭐지? 네 아시겠죠? 예 요렇게 해야됩니다 예 몰랐네요 어디십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밀리터리 뭐? 밀리터리 오피서 오케이 그러면 제가 택시 역할을 하는건가요? 그러면 제가 택시 역할을 하는건가요? 어디있지? 아 저기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아 아니 이 카오밤은 맨날 찬욕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여깄다 에헴헴헴헴헴 어 반갑습니다 열 열 코란도는 처음이죠? 충 성 어디로 저기요? 오케이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신호로 다 무시하고 가더라 흠 음 경황등 키고 가기는 좀 그런데 긴거사항 아니니까 아 저한테도 뒹급이죠 갑시다 아 뭐래 자 아무도 없죠? 아니 근데 이게 신고라고? 왜? 뭐 애니웨이 어 트럭 브레이크 없죠? 오케이 렛츠고 제가 인트로한 곳이군요 어디 에이 맞죠? 어디가 궁금하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십니까 어? 뭐야 없었어 어떠? 그래요 DOI 아니 누가 군보드에서 술을 마십니까 어딨어 이거는 이제 헌병이 가는거죠 실제로 스피리 스피리맨 15 무시합니다 어 헬로 땡크 어딨어 운전하고 있어? 아 맞구나 DUI가 운전이구나 오케이 저기 있다 야 소나타를 타고 있네 아 아 아 K5구나 이거 도망간다고?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오 비행기 오면 안되는데 어? 어? 군인들이 아름답게 심어놓은 그 작품을 아니다 이거는 헌병이 혼잡니다 에잇 자 기회를 보고 따세 됐다 잡아 아 정말 군인이네 오우 어딜 됐다 뭐야 욕하네 예 군생활 더 늘었군요 훅 됐다 됐죠? 오케이 됐스 됐죠? 나이스 이거 K5 맞죠? 맞나? 맞네 K5 오우 멋있다 문 닫고 차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술을 마시고 뭐야 샷걸이 있어? 오 전투기 오우 전역한다 와우 무섭네 포트 샌쿠도 포트 샌쿠도 포트 샌쿠도 됐죠? 이렇게 되면은 한번 데려가주시고 됐죠? 오케이 이게 뭐야 헬리콥터 이승 카고박 헬리콥터 서치 어? 저거 아니야? 이거 뭐하는거지? 카고박을 조사하려고? 카고박을 조사하라고? 어 왔다 뭔데? anything want officer? nothing yet but I've seen notice notified of the possible unauthorized shipment in 아! 오케이 no need to worry although I will have to take a look at 오케이 알았어요 오오 스마트 도망가는 아니지 뭐야? 이 무슨 소리야? 아 문 열어줬구나 그니까 불법 무기 아 무기 아니요 불법 화물 운송? 예 오우 뭐야 이거 Dispatch We have discover E-minion이라고? 예 모든 총에는 다 씨를남버가 있죠? stolen 오케이 됐다 아 일로가드라 어 뭐야 아 이거 뭘까? 아 뭐 찾으신거 있나요?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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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들어온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안에 어 오케이 뭐야 좀 불한데? Do you know anyone who could have 근데 왜 이거 다 대문자야? 오케이 Am I free to go? 네 가십쇼 네 가십쇼 네 일단은 자세한거는 조사해봐야겠죠? 예 이 사람이 잘못인지 아니면은 이거 화물을 실은 사람들이 잘못인지 네 일단은 증거하고 정보는 다 얼었으니까 네 나머지는 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굿 근데 저 빵한 색깔 뭐지? 가볼까? 가운데 뭐 있는데? 뭐지? 아 여기 있구나 이사람이야? 헤이 썰 몇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쇼 근데 왜 빵색이지? 그니까 이사람이 그 그 카우밥이나 이런데 짐을 싣는 총책임자입니다 아니 아이 빌립스는 뭐야 아니 맞다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말은 되지 무슨 문제 있나요? 하니까 그 도난당한 무기를 찾았다고 말을 드리는거죠? 오우 심각해지는데 이사람은 계속 모른다고 하고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보트4? 나머지는 뭐 위에서 알아서 조사하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은 다 된거죠 일단은 누가 저 무기를 넣은지를 모르고 그니까 양쪽 파일럿하고 짐 싫은 사람들은 예 두 분 다 모른다고 합니다 뭐 두 쪽에 한 명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진짜 제 3자가 와가지고 예 물건을 넣을 수 있겠죠 자 F5번을 눌러서 네 이게 지금 다 된 상태이죠? 오케이 이게 뭐야 아 어 음 SOS 코르트? 자 요거는 비록 군대 바퀴지만 네 그래도 어 군대 저 반대쪽 입구 앞쪽이니까 네 거기 가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이죠? 오케이 어 저있다 뭐야 차? 저 파크레인지야? 잠깐만요 문을 열어요 뭐야 아무도 없어? 뭐 이런 군대가 있어 자 지름길 오프로드 나이스 뭔일이지? 응? 아 경찰이구나 어 놀래라 누가 내리길래 누가 내리길래 에이 오피서 걱정하십시오 저도 군대 안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中國 밀리타리 베이스 에리mond 그러게 공제시키려 넥 한 Harbor 수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발겨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수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nd? 올라가라고? 저기요? 어디로 가시죠? 나만 가면 되나 이렇게? 자 45등 나무 근처에 있는거 아니야 이거? 이런데? 없네 음 이거 너무 자연에 안좋을까? 업데이트 플레이어 확인했다고? 어디 아 여깄다 플레이어가 어딨어 없잖아 자 사이드를 채워놓고 반갑습니다 끄난 줄 알았어요? 여기 뭐 도로 보이는데 뭐 anyway 다시 덥죠? 피곤하고 목이 마르시다고요? 오케이 파크레인저까지 제가 데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어떡하지? 타면 되나? 아 그럼 오구나 오 예스 나이스 나이스 됐죠? 오케이 오케이 꽉꽉 잡으세요 가자 가자 코란도 그렇지 어 천천히 에어컨 빵빵이 터져 드릴게요 지금 더우니까 밖에 아이고 잘못 왔다 음 그냥 가 할 수 있다 그렇지 됐다 자 자세워넣고 내리시고 내리시고 됐죠? 오케이 일로 오세요 찾습니다 어? 그 남성분은 어디로 갔어? 혼자에요? 어머나 잘했죠? 네 고맙습니다 잘 가시고 땡스 자 이번에 좀 진지한 신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쿠쉬코 이마저씨 슈링 지금 총을 누가 안사고 있는가봐요 이것도 헌병에 가야지 파워종인데? 눈가 있다 어우씨 으아 군인이 군인을 군인이 군인을 헌병입니다 총 안내라? 그렇지 아 왜왜왜왜왜 멈췄는데 그만 쏴 어? 어디선가? 스탑라이텔 정신 차렸죠? 하하 됐다 방탄복 입었어요? 야아 어 뭐야 갑자기 힐 됐어 오케이 됐고 놀러와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건이 아주 커지죠 네 이 사람 아우 살인미수로 일단 한명도 안다쳤죠? 오케이 그 와중에 권적이 있었어? 와우 오케이 요번은 이제 예? 2001년생이라고? 이 얼굴이? 아 애매하다 어쨌거나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한테 네 고런식으로 팀킬하면 안 되겠죠 예 오케이 왔죠? 오케이 자 법무부에서 데려가실 겁니다 빨리 오시오 어디가 엥? 거기서 온다고? 헤이 오나요? 왔다 나이스 됐죠? 됐어 Unauthorized Photography of Military Base 자 군대 밖에서 어 불법으로 그 군대 안쪽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가서 예 처리하도록 할게요 오 땡끄? 리쥬 땡끄? 아 뭐래 어디야? 군대 아니야? 아닌가요? 뭐지? 총무건데? 가자 렛츠고 코드 투라고 했지만 좀 거리가 됩니다 아 아 에? 저 사이? 안에?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아 여기 어? 맞죠? 맞네 어디있지? 어디있지? 아 여기있구나 어 헤이 셀 지금 하시는거 그만두십쇼 뭐하십니까 여기는 밀리터리 에이아입니다 여기 밖에 있는데 이거 어디 어디있지? 군대가 무슨 퍼블리 퍼블리티야 어?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야! 아 밖에 나갈거야 에이 이럴때는 핵서지 오우 예아 유튜버야? 까세 이럴때 어딜가? 경찰이 멈추라고 하지않습니까? 오케이 I'm done with this 오케이 I'm done with this Stop right there 진짜 유튜버인가? 미국에도 그런 유튜버들 있어요 막 개념없는 유튜버들 막 어 여기는 뭐 어 내 나의 권리가 있다 너는 나를 체포하셨다 이래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라가지고 그 돈벌레는 그 숙쌤 예 잘하세요 자 사인 찍은거 예 다 앞서어 있습니다 요새 그 디지털 카메라로 아이고 약이 있구나 약 약쟁이네 요새 디지털 카메라로 그 LTE용해서 클라우드로 바로 전송이 가능하죠 아 그러면 골치 아프시는데 뭐 어쨌거나 됐죠? 오케이 멀리서 오네 텔레포트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도 한 번 더 그 군사 아 그 헌병 특집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경찰 또는 헌병 네 이렇게 하기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저 방금 알았습니다 군대 안에 경찰서가 있네 이거 아마 이거 뭐지 포트 산쿠도 콜아웃에 아 콜아웃 만드신 분이 그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임의로 됐죠?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내일은 어 오늘처럼 헌병 특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저 몰랐던게 있어요 네 여기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네 저기서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내일은 좀 더 어 어 뭐지 이게? 포트 산쿠도 요 안에서 일하는 사건을 중점으로 네 또 신고를 받고 예 경찰 분들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구요 예 저는 또 예 내일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 차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오버 야 이거 어떻게 철엘이지?